오늘 그 유격수 부분이 되게 격전지잖아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? 일단 성환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부자 없이 많았고 두 분 다 성공 안한 거 성재균 성재균이죠? 네 초등학교 때 맨날 경기 같이 했던 친구인데 조금 이따가고 금방이도 같은 팀도 있고 둘이 청소년 대표팀 키스톤 콤비였어요 제가 엘루스였고 대박 이렇게 청소년 대표팀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크게 올라와서 같이 시상식장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네 누가 받게 되든 어 정말 둘 다 오래 너무 잘해가지고 친구로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약간 동기들이 잘하면 저도 솔직히 기분 좋거든요 다 같이 잘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근데 시상이가 받아야지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상으로 받아오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레드맵의 슈트 오늘 왜 안 입고 오셨어요? 그게 이게 레드였어요 이게 레드였는데 바지가 레드가 없대요 아 검정색을 입어야 돼요 아 아 아 깔맞춤 아니면 유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가깝어요 빨간색인데 검정색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정우꺼는 정우만의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바람이 들어가고 음 심플하면서 그런 정우만의 스타일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저는 디자이너 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제 걸 해주셔서 맞아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제 걸 봐서 그런지 제 게 더 이뻐 보이잖아요 혜성 선수 거 못 산 사람들이 아우성이래요 제발 다시 내달라고 저도 아우성이에요 다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또 그게 한정판에 내년에 또 하시면 아 또 하라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사이클링 유니폼이랑 되게 비슷한 색깔로 음 이 색이 저랑은 꽤 어울리는 거 같아요 남색 네이비같이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넥타이 버건디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? 아니요? 아니요 아 버건디 일부러 주작 한 번 해주세요 그럴까요? 아니요 농담이에요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